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일요일 12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정말 명언적인 그런 속담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어떻게 착각하든 그건 그 사람 자유지. 너 왜 이렇게 착각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착각이냐. 그 착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니까 주로 내가 이 영상을 집중적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게 평일에는 거의 녹화를 하지 않고 주말에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쉴 때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녹화를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자꾸 녹화해서 올리니까 어떤 소문이 있냐면 야 이승열이가 저건 누굴 보라고 자꾸 올리는 거냐. 뭐 유튜브에 나와서 괜히 뭐 아는 소리도 좀 짓거리고 그러던데 저렇게 아는 소리를 짓거리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상대로 저렇게 저걸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 이승열이가 과거에 그 뭐 사진을 찍이네. 하고 뭐 사진작가협회도 가입했었고 그랬더니 저걸 뭐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을 보라고 저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아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사진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말이 거짓말 같게 들리십니까?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것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이트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그 이승열이라는 사람이 회원명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사진작가들을 보라고 저렇게 영상을 올리고 띄우느냐. 어쩌다 이런 착각들이 나오냐면 예전에 내가 한 대 사진을 찍긴 찍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과거의 일이고 전혀 내가 사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카메라가 없어요. 우선 사진 찍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내가 영상을 찍는 거는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내가 방랑인생이라고 하는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찍냐면 고프로 찍습니다. 내가 아주 고프로 매니아입니다. 고프로를 상당히 내가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카메라도 없고 렌즈도 없습니다. 내가 전번에 한번 금정역을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사진작가들인지 뭐 이렇게 금정역에다가 이렇게 삼각대를 뻗쳐놓고 삼각대를 받쳐놓고 아주 큰 카메라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아주 대포 같은 렌즈를 장착해가지고 그게 아마 망원 렌즈 같아요. 아주 렌즈가 대포 같은 렌즈를 달았더라고 그렇게 큰 렌즈를 달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뭐 아주 쌍안경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진작가인 뭐에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런 주운 글씨를 자꾸 붙여봐야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작가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나는 사진과는 하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내가 그 나에 대한 그 잘못된 헛소문이 그렇게 많이 돌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팩트가 아니라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승열이가 어디 가나. 이승열이 저 사람이 사진작가라지. 아니 카메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진작가란 말이오. 아니 내가 사진작가협회의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고 사진작가협회라는 곳에 명단도 없을 뿐더러 사진작가협회라는 곳에 회비도 내가 1년에 1전 한 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비도 전혀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라고 합니까.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나를 몰라요. 이승열이라는 사람을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도대체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라고 하는 겁니까. 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최고는 작아도 얼굴이가 이렇게 반반하니까 내가 예전서부터 이승열이가 여자가 많다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뭐 누구는 또 나보고 그럽다. 내가 또 연애박사래. 연애박사라는 또 그런 소문까지 돌았어요. 연애박사다. 아니 그럼 연애박사가 왜 한평생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독신을 삽니까. 아 이승열이가 여자들한테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네. 아니 여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왜 한평생 이렇게 독신을 사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겁니다. 착각은 자유다 이런 얘기에요. 뭐라고 착각을 하든 그건 착각은 자유인데 진실과는 거리가 먼 팩트와는 거리가 먼 헛소문이고 남의 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남의 말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지나지 않는 얘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진작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비를 1년간의 회비를 내가 1원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원들이 나를 이승열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진작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연애박사라는 별명이 붙어서 연애박사라면 아께도 예전엔 연애박사가 한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을 사나요. 아니 왜 연애박사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삽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반반하고 카메라 앞에 쓸 때는 싹 쇠수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젊어 보죠. 내가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노후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걱정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늙어지면 아직까지도 내가 초로니까 그렇지 여기서 더 늙어지면요. 돈 벌이를 못합니다. 80살 가까이 돼 보십시오.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노년기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재용이 같은 사람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무슨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조를 싸놓고 돈을 싸놓았는데 그런 사람이야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좋은 거죠. 오래 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무작정 오래 살게 되면요. 큰일입니다. 늙어지면 돈 한 푼 어디 가면 못 버는데 90살 100살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닌 겁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적당할 때 세상을 떠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 이런 것도 심각하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이 든 사람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반반하지만 그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자유도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도 빨리 국회에서 안락사법을 제정해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것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오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죽는 것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죽고 이러지 않고 자는 듯이 죽는 거 그게 최상의 복이라는 것이요. 자는 듯이 잠자다가 죽는 거 그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어떻게 죽느냐 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많이 고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이 늘려서 고통을 오래 돈도 못 벌고 오래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못 벌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을 유지비가 예전에 품위유지비라는 유행어가 돌았잖아요. 생명유지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생명유지비.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극약을 먹고 죽느냐. 목을 매달아 죽느냐. 정말 인천 대교에서 투신 자살해 죽느냐. 뭐 별별 방법이 다 있죠. 그런데 다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들 그 독약을 먹고 극약을 먹고 자살한다는 거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죽고 싶어서 자살을 했는데 극약을 먹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못 내게 해서 떼굴떼굴 굴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그 눈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극약을 먹고 죽는 게 참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막상 죽기를 원해서 극약을 먹었는데 굉장한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굴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약을 먹은 사람이 오히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경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야 거참 못할 짓이구나. 내가 나름대로 왜 내가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내가 자살을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마음속으로 굳혔어요. 그걸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자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려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재용처럼 엄청난 돈을 싸던 돈도 없고 자살할 방법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한 끼 주십시오 한 끼 주십시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죽겠다 이런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언제쯤 그럼 자살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그때가 바로 자살하는 시점이다 세상을 떠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나이를 똑바로 보려면 독신타임즈를 보지 말고 내가 아는 유튜브가 또 있어요. 방랑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 내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신타임즈를 봐서는 내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전 내가 하여튼 잡다한 얘기들을 지금 했는데 뭐냐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착각은 자유다. 뭐라고 착각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나를 보고 사진작가다. 이승렬이가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진작가들을 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또 녹화를 해서 올린다네.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는 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사진작가들만 유튜브를 보나요? 오히려 사진작가들은 유튜브를 보질 않아요. 사진관에서 사진관하는 사람들이 이승렬이 유튜브를 봅니까?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아, 저 사람이 사진작가 맞죠? 아니, 저 사람이 사진관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를 이릅니다. 전혀 몰라요. 사진작가들이 이승렬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뭐 사진 한 번 찍었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사진작가네 하고 맨날 오해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KBS 방송이 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보라고 방송을 합니까? 불특정 다수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KBS 방송에서 이렇게 KBS 방송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정신병자가 그러더랍니다. KBS 방송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저것들은 내 얘기를 하네? 아니, 저것들은 내 얘기를 또 방송을 하니?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방송하는 게 전부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자기 얘기를 갖다가 연속극을 만들고 자기 얘기를 갖다가 뉴스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승렬이가 맨날 유튜브에다 올린다고 아, 이승렬이 독신타임즈를 이렇게 접속해보니까 이승렬이가 맨날 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 아니, 저 자식이 이승렬이 저 자식이 꼭 내 얘기를 하네? 아, 이승렬이 저 자식이 꼭 주말만 되면 나를 보라고 말이야 유튜브에다 올리고 내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월요일날 출근하지 마시고 우선 정신병원에 가보십시오 정신병원 의사하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아침에 문 밖을 열면 참새들이 와서 참새들이나 여러 가지 새들이 와서 쨍쨍거리잖아요. 그 참새 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아니, 저 놈은 참새들이 또 나만 내가 꼭 문을 열고 나가면 참새들이 몰려와서 저렇게 쨍쨍거리고 지랄을 떠네? 좋은 말도 아니고 쌍말로 저 참새놈들이 꼭 나만 보면 그렇게 지랄을 떠네 저 참새를 한번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월요일날 출근하지 마시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병원도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날은 정식적으로 병원이 문을 엽니다. 월요일날 출근하지 마시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십시오. 그것이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신병의 시초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참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참새가 쫙쫙거리더라. 저것들이 내 소리를 하네. 참새는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쨍쨍거릴 뿐이에요. 근데 참새 저것들이 꼭 나만 보면 쨍쨍거리네. 아니, 이승렬이가 맨날 그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유튜브에 나와서 이 두루마기를 걸치고 저 새끼가 꼭 내 얘기를 떠들고 있네. KBS만 딱 토르면 KBS에서 꼭 내 얘기를 갖다가 연속극을 만들고 방송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일 당장 출근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사진작가들 보라고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누가 사진작가인지도 몰라요. 사진작가인 사람들이 또 이승렬이도 몰라요, 누군지.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대를 상대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라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독신타임즈를 구독하는 사람 몇 명이죠? 547명 그렇게 됩니다. 현재 구독자가 그러면 나의 독신타임즈를 구독하는 547명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547명이 어떤 사람 인민인지도 몰라요. 내가 57명의 일일이 다 누가 누군지 알고 내가 방송을 합니까? 유튜브에 로컬에서 올립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착각하든 그건 당신들 자유인데 그러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작가라는 것도 다 헛소리요. 내가 연애박사 하는 것도 다 헛소리다.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전에 나는 원래 가난한 출신이고 흑수조 출신이에요. 가난한 산골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도해지에 나와서 나도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했습니다. 노가다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했었는데 장사도 해본 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내가 30대 초반인지 20대 초반인지 그렇게 공장에 다니다가 공장 격리한테 쓸데없이 연애 편지도 보내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격리한테 연애 편지를 보낸 후로 아 저게 연애박사다. 그게 연애박사입니까? 내가 그 여자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어도 그 여자하고 연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 내가 손모가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일방적인 일방적인 짝사랑을 했다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이지 그래서 여자는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다네. 내가 공장 생활할 때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에 공장 생활할 때 공장 격리한테 연애 편지 보낸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애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소문이 들리냐면 나도 이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내가 소문에 일일이 해명이라든가 답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떠도는 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답할 가치도 조차도 없는 소문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소문은 듣고 있지만 내가 일제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리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그 격리는 나 같은 타입을 좋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 이승열이를 보면 실물을 보면 실물을 보면 알겠지만 체격이 크질 않아요. 체격이 크질 않고 아주 호리호리 합니다. 우선 내가 배가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나이 60대인데 60대면 대부분 남자들 60이 되면 대부분 배가 쑥 내밀고 나왔잖아요. 배도 나오질 않고 아주 20대 중각처럼 그렇게 아주 호려 히 합니다. 그런데 다가나 키도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상으로 볼 때 키도 안 크지 배도 안 나왔지 30대니까 30대 시절에는 더 배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키도 크질 않지 얼굴 키도 크지 않고 아주 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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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데다가 얼굴 우리가 지금도 내가 이쁜 얼굴이 하면 30대야 오죽 이뻐 겠어요. 정말 얼굴이 여자처럼 이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준기 같대. 이준기가 이쁘잖아요. 이준기는 그래도 영화 배우니까 키가 178이라고 합디다. 거의 180 가까이 드는 키에요. 나는 그렇게 키도 안 큽니다. 체격이 우선 작은 데다 그렇게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아주 여자처럼 여리여리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랬단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여자처럼 키도 작고 아주 얼굴도 이쁘고 여리여리하기 약해 보이는 놈이 경리한테 편지를 보냈더라. 그러니까 경리가 경리가 뭐라고 소문이 나처럼 들리느냐 하면 저런 타입은 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경리 집안에서도 그 경리 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은 사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사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 집에서는 어떤 남자를 어떤 사람을 사유감으로 생각하냐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고 험생굳고 이렇게 해서 좀 남자다운 이렇게 터프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유감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 경리도 그런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뭐 여자같이 이쁘고 호리호리하고 체격도 잡고 그런데다가 돈이라도 많으면 그 결점을 다 커버하겠는데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돈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량이 아니다. 여자집에서도 나같은 사람은 전혀 사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연애박사다. 아니 연애박사가 왜 60살까지 혼자 삽니까? 그렇게 자꾸 소문이 들리니까 연애박사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뭐 별별 그 소문이 돌아가니까 이승열이만 이승열이 이승열이한테 여자가 많이 따라다닌데 이승열이 저 사람하고 친하면 이승열이 저 사람하고 친구로 사귀면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거지. 장가 못 간 남자들 이승열이하고 친하면 이승열이가 여자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이승열이가 장가가면 나도 간다.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장가가면 줄줄이 알사탕으로 간다 이거지. 고구마 줄기를 한 줄기를 딱 끄집어 올리면 줄기로 고구마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오잖아요. 그런 시기 된다는 거지. 이승열이가 여자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이승열이가 장가가면 장가 못 간 사람들 다 줄줄이 도미노처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듯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받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도미노 현상이 이러는 거예요. 이승열이가 여자들을 많이 몰고 다닌다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연애 박사라니까 이승열이만 장가가면 우리도 다 간다. 줄줄이 간다. 기대한다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열이가 장가갈 때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열이가 가면 우리도 간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못 갑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못 가고 있는데 예를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라는 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왜 남을 바랍니까? 왜 남에게 의존합니까? 이승열이가 장가가면 나도 장가한다. 아니 왜 이승열이한테 의존을 합니까? 그렇게 장가가고 싶으면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여자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아 이승열이가 장가오면 나도 간다. 전혀 연애박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거듭 뒤풀이 됩니다만 연애박사가 어떻게 혼자 삽니까. 내가 60대 중반의 독신이라면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 아니야. 황혼 이혼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모태독신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독신인 사람이에요. 모태독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연애박사다. 그런 사람 보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천만의 말씀 요즘에 말로다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 요즘엔 또 천만의 말씀에다가 만만의 콩떡을 붙이더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거야. 이거 주저리 주저리 참 얘기가 많죠. 참 얘기하면 이렇게 수다를 떠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죠. 나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인구가 줄어야 된다. 내가 전번에 유튜브에 올린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국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이 나라 인구를 줄이는데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애국자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해외여행을 적극 나는 권장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그런데 나는 워낙 밑바닥 가난한 생활을 했으니까 여권도 못 갔고 해외여행도 못했지만 여러분들 웬만하게 생활한다면 요즘엔 해외여행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특별히 상류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하게 중산층 정도만 돼도 해외여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해외여행들이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내가 적극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외여행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봐야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인구밀도가 높은 거를 실감을 못하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이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돌아다니고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또 문자가 오는 바람에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녹화를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 그게 단점입니다. 녹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자가 오면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지거든요. 녹화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이죠.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녹화가 끊어졌길래 다시 이어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진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라는 걸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라는 걸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가서 여행을 해보면 캐나다에 가서 고속열차를 탄다든지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에 가서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수십 킬로를 가도 인가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간다든지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수십 킬로를 주파를 해도 이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봤을 때 인가 하나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이 사는 마을 하나 못 보는 그런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구간이 많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가도, 수십 킬로를 기차를 타고 와도 사람이 사는 마을 하나가 안 보이는 그런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방랑 인생이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을 서울서 KTX를 타고 부산을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보십시오.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마을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계속 사람 사는 집이 계속 끊이지 않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계속 사람 사는 마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구 밀도가 높은가. 그러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수십 킬로를 달려가도 사람 사는 마을이 전혀 안 보이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 공멸하는 겁니다. 공멸.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 공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공렬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무인 카페 등장. 전투기도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 6세대 무인 전투기와 날아다녀.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녀. 사람이 돌리지 않은 무인 로봇 공장이 돌아가. 전부 로봇, AI가 전부 사람 하는 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뭘 먹고 살려고? 뭘 먹고 살려고 자꾸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방송에 나와서 비가 번쩍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까? 인구가 줄어야 하는 것이죠. 인구가 줄지 않으면 다 공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허경영 씨 얘기를 또 꺼냅니다마는 허경영 씨야말로 정말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허경영 씨 말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허경영 씨 말 중에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허경영 씨가 뭐라고 합니까? 전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게 헛소리입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사람은 일할 게 없어요. 공장도 무인공장 돌아가.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계가 다 띄워줘. 면속에도 별로 필요가 없어. 방송국 아나운서도 AI가 방송국 아나운서를 한다는구만. 아나운서도 필요가 없어. 열차 운전하는 거, KTS 운전해서 가는 거, KTS 운전사도 필요가 없어.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면 국가가 1인당 150만 원씩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150만 원씩.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돈이 많아서 150만 원씩 지급해 주느냐. 여러분들 지금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해가지고 불우한 사람들 맨날 동사무소에서 월 40만 원씩 지급해 주잖아요. 그게 상당한 돈입니다. 그뿐입니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이것저것 상당히 많아요. 실업급여. 직장 다니다가 직장 떨려 나온 사람들 또 실업급여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주잖아요. 실업급여 또 무슨 거, 무슨 거. 하여튼 이게 정부에서 일이 뭐 이렇궁 저렇궁 국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게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급해 주지 말고 다 그걸 없애고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걸 다 없애고 하나로 통일하자 이거야.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로 국민 배당금이라고 통일을 해가지고 150만 원씩 주자 이거야. 왜 불가능합니까? 아니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걸 다 없애고 국민 배당금 하나로 통합하면 충분히 150만 원씩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급해 줘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AI 로봇이 다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그런데도 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야 된다? 다 공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테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정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야. 인구가 늘어야 된다. 어떤 미친 지자재에서는 애를 세수, 두 명 이상 나면 포상금까지 준대, 몇 천만 원씩 준대. 이게 미친 지랄이라고, 미친 지랄. 내가 막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인구가 줄어야 하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야 살 길이 나오는 거지.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다 같이 죽고 우리 다 같이 공렬하자. 이런 상황뿐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횡설수설 이것저것 진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내가 장시간 수다를 떨었는데. 그래서 착각은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착각은 자유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끝으로 내가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데 이승렬이가 사진작가다? 카메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진작가? 이승렬이가 연애박사다? 한평생 결혼도 못한 사람이 무슨 연애박사? 이승렬이가 여자들한테 뭐 인기가 좋았다? 결혼도 못한 사람이 무슨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녹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다음 주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각은 자유인데 이승렬이 녹화를 보고 아 저 새끼는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내일 출근하지 말고 정신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인데 예 kijken